1. 러브티비 반갑습니다. 여러분 러브티비입니다. 오늘은 부계정 쪽에서 하드모드를 공략해봤는데요.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벨라를 이용한 방법입니다. 앞서 타로를 이용한 공략법과 같지만 벨라는 실패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아주 많이 도전해야 하는 단점이 있네요. 그래도 잘만 들어간다면 쉽게 클리어됩니다. 다음은 러브티비입니다. 나도 러브티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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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